저희 회사인 더포지와 헬프 제작팀을 대신해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잭스톤 작가님, 마크 먼던 감독님 놀라운 해안과 노고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디 코마와 스티븐 그리어 배우님들께도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듀서로서 힘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팀과 프로젝트를 믿고 지원해준 채널4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노예우 보호사님들, 그리고 진해 간병인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